안녕하세요. 일본강 경남관광스타트업 공유사업에 대해서 소개해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 경남관광기업지원센터는 관광 스타트업 기업 발굴과 창업 육성 지원 등 다양한 관광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제3회차를 맞이하고 있는 센턴의 입주기업 모집이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요. 입주기업으로 선정이 되시면 센턴의 사무실을 보상으로 사용을 하시면서 컨설팅과 홍보 마케팅, 판로 개척과 투자 위치까지 다양하고 전문적인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 경남관광기업지원센터 내 입주기업 모집은 2월 3일부터 3월 4일까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저희는 예비 창업자 분야를 비롯해서 3개 분야에 14개의 기업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에 관심이 있는 동인이라면 누구나 2월 18일 금요일 사업 설명에 참여가 가능하시고요. 2월 17일 목요일 오후 4시까지 아래 번호로 사전 참가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남관광기업지원센터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경남관광기업체 여러분들께서 재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고 경남관광을 이끌어갈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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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